여러분은 혹시 블루라이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우리는 블루라이트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블루라이트는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LED 조명과 같이 요즘 시대에 흔히 사용되어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기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가시광선 파장 내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빛 블루라이트는 막막에 광화학적 손상을 일으켜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지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인자입니다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렌즈의 경우 블루라이트가 그대로 침투되며 사물의 상이 막막에 매치게 되어 선명한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눈은 선명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 쉬지 않고 초점 운동을 하는데 이는 상당한 눈의 긴장과 피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시간 우리의 눈이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지세포 노화 촉진 및 시력 감태뿐만 아니라 맥박수와 혈압 또한 상승합니다 심각한 경우 멜라토닌 생성 억제에 따른 불면증과 과민성 체질의 경우 과민반응 자극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 조명을 사용한 각종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오블루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신의 눈 보호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청색광 차단 기능성 보안경 디오블루를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설계 시스템과 나노 코튼 기술을 활용한 디오블루는 최대 50%까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여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편안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디오블루는 블루라이트의 차단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광투과율 97%를 유지하여 맑고 쾌적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Un-Innovative Eye Protecting Glasses 디오블루만이 가능합니다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세요 마침내 이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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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방